피사의 함박카츠라는 제품입니다. 빵가루 속에는 돼지고기 등심과 양배추와 양파로 육즙을 내어 정말 맛있네요. 제품 설명에는 기름을 많이 부으라고 했지만 기름을 조금만 두르고 살짝만 데워주기만 해도 됩니다. 튀겨서 나온것이라 편리하고 맛도 좋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젖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의 젖어였 쪽파 김치입니다. 맛있는 태양초 고춧가루와 맛있는 멸치액젓 새우젓 등으로 매실액으로 살짝 달콤하게 맛을 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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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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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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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